많아라. 좋았어. 어우, 좋아. 야, 여기가 예술. 레츠고! 야, 물 깨끗해. 한 번 뒤적뒤적 해볼까? 물고기들 있네, 조그만 거. 어디, 어디, 어디? 되게 많아. 여기 있을 거야. 여기 있다. 물고기들 있네, 조그만 거. 여기 되게 많아. 고킷. 다 죽었어, 너네. 기다려. 그런데 제 이미지가 좀 귀찮아하고 약간 좀 게으르고 피곤한 굉장히 이미지라 이런 이미지를 좀 깨고 싶습니다. 저 위에서 이렇게 슬슬 내려와. 이렇게. 이쪽 방향으로? 어, 그럼 내가 여기서 이렇게 받을게. 네. 오, 있을 것 같아. 여기 있을 것 같아. 그렇죠? 저기 있다. 물고기, 물고기. 물고기를 좀 이렇게 잡아서 같은 팀원들에게 맑은탕이나 매운탕도 끓여줄게요. 정글 가서 파이팅 넘치는 모습을 좀 보여드리고 싶어요. 드라마같이 잡혔으면 좋겠다. 너라도 잡는다. 내가 이 조그만 놈이라도. 잡았다, 잡았다. 잡았어. 물고기 잡았어. 잡았어요? 응. 커요? 어? 커요? 엄청나. 어? 싱싱해. 싱싱해, 싱싱해. 팔짝팔짝 뛴다. 응? 너는 진짜 나한테 잡힐 정도면. 아니, 돌아다니더라고 얘가. 그래서 내가 기가 막히게 그물로 쫙 이렇게 해갖고 팍 떴지. 물고기 맞지? 어? 물고기 아니야? 맞지? 어? 방생해줄까요, 그런데? 어? 방생해줄까요? 얘를? 얘 너무 작은데. 아, 원래 이 작은 어종이야. 앞으로 왜 미래가 더 기대되는 아닌데? 이런 거를. 그래, 이걸 먹기에는. 방생해져요, 방생해져요. 네. 살려주자. 응. 가자, 가라. 가라. 자, 가라. 아니, 아까 큰 것들을 이렇게 떼지어 다녔는데. 큰 게 딱 한 대여섯 마리만. 타자. 아무리 두 개 흔보설용이 봄이랑 групп Extremurous까지. 너무grand greasy는 Bug 김책을check한다. 너무 지나서 туда 더 펼쳐서는 캔σ Merci dzi fandom. 얘기할 때 기대될시당만 원ília 우列,